안녕하세요. 톱포즈는입니다. 오늘은 센시오리 4월 1차 신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체제작이 무모님 제품까지 총 11종, 그리고 사입 제품이 16종으로 꽤 많은 양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센사장님이 만드신 떡매입니다. 블랙이랑 그레이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80-80 사이즈의 조그마한 떡매이고요. 여 레터링이 연하게 들어가 있고, 드로잉, 직접 그리신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떡매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림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 하나 출시가 되었고요. 이것도 센사장님이 만드신 떡매입니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데모난 체크 떡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떡매도 그렇고, 여기도 50장이 들어가 있고, 얘는 4종류가 있습니다. 블루, 옐로우, 그레이, 핑크 4가지가 들어가 있고, 다쿠에서 흔히 자주 쓰이는 그런 색감입니다. 그라데이션이 포인트인 떡매 사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센사장님이 직접 그리신 만다라라는 제품인데요. 원형 모양의 만다라 문양들이 들어가 있고, 두 가지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조금 더 동그랗고, 내부에 뾰족뾰족한 그런 무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색감이 살짝 칠해져 있는 검은색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하나씩 잘라 쓰실 수 있고, 부드럽고 매트한 아트지 무광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섯 장, 다섯 장에서 열 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저렴하게 올려놨으니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사장님이 만드신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거는 라벨 스티커고요. 다섯 장이 한 세트인 제품입니다. 꽤 많은 양이 들었어요. 내부에는 다섯 가지 라벨이 들어있는데,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체크 무늬의 라벨 두 가지랑, 장미가 그려져 있는 이런 흰색 라벨, 그 밑에는 조금 더 진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긴 라벨 해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노톤, 블랙 다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큼지막한 라벨 스티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제품이고요. 원고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몇몇 분께 영어 버전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고객분께서 라방을 진행하면서, 출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바로 만들어본 제품입니다. 영어고, 글씨체나 구조 같은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영단어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특성상 너무 길어지면 잘라쓰기 정말 힘들고, 한 칸에 한 단어씩밖에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기존의 원고지랑은 다르게 문장이 아닌 단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사과학 한글 레터링이 있었죠? 그거에서 리뉴얼한 건데, 이것도 영어로 내달라는 요청을 몇 번 받았었는데, 라방에서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본 영어 레터링입니다.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냥 영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차이예요. 아트지 무광이라 부드럽고 비침이 없습니다. 이번 4월 1차 신상에서 제 제품은 조금 리뉴얼 느낌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앞에 사각형, 이 모양에서 색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섯 가지 색감이 있고요. 세 줄씩 배치를 조금 해놨습니다. 색감은 가장 많이 쓰이는 핑크, 블루, 퍼플에다가 독특하게, 레드랑 옐로우, 요 두 가지 색깔을 넣었습니다. 맨날 블랙 다꾸 할 때 요거만 쓰는 게 조금 아쉬워서, 색깔 거전도 만들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4월 1차 마지막 제품이고요. 다리랑 요런 우로라 무늬가 같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무광입니다. 무광 투명이고요. 요렇게 무광인데 뒤에 보시면 후백 투리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센시어리에서도 무광 투명 후백 스티커가 출시가 됐는데, 요게 그 첫 번째 제품입니다. 후백이 없는 제품들은 조금 비침이 있고, 굉장히 연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걸 조금 보완하고 싶었는데, 무광 후백 투명 스티커를 제작하는 업체를 찾게 돼요. 요번에 제작을 해봤습니다. 한 장은 제가 이미 썼는데, 세 장이 한 세트인 제품이에요. 타입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요거는 총 6장이 들어있고요. 투명한 필름에 칼선이 나있어서, 한을씩 떼었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후백이 연하게 들어간 제품이에요. 첫 번째 디자인, 흰색의 두 번째 디자인, 세 번째 디자인, 네 번째 디자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요렇게 6장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진한 신상에서 조각 스티커로 출시가 되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요렇게 판 스티커로도 한번 가져오신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아시겠지만, 레터링이고요. 뒤에 세 장은 흰색 레터링이고, 앞에는 금박이 들어가 있는 레터링입니다. 비침이 없는 재질이고요. 요거 사용해봤는데, 접착력도 괜찮습니다. 꽤나 큽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고런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라벨 종이에요. 붙여서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 디자인당 요렇게 두 개씩 들어있고요. 그냥 레이어드하기 좋은, 고런 디자인들이에요. 저는 조금 감성에 가까운 제품을 받았는데, 요렇게 감성보다 빈티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른 옵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디자인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옵션을 조금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쪽에는 조그만한 라벨 지류들이 들어있다면, 뒤쪽에는 사이즈가 조금 있는, 배경지, 네모지 사이즈의 제품들이, 두 장씩 들어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성비 있고 좋은 제품이에요. 하나씩 뭐 붙여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조그만한 미니 책자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는 흰색이랑, 크라프트지가 번갈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있어요. 필기체 레터링이 들어있고, 제가 받은 옵션은 숫자랑, 영어 문장이 같이 쓰여져 있는 제품입니다. 패첩하시는 분들이 요런 거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패첩하시는 분들이나, 감성 빈티지 할 거 없이, 추천을 드리는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 정말 너무 예쁜, 화분 스티커, 꽃 스티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분이랑, 요렇게 꽃병, 꽃다발들이 들어있는 스티커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에 요렇게 홀로그램이 있어서, 반짝반짝하고 예쁩니다. 사이즈는 요정도입니다.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들어있어요. 요런 디자인의, 꽃 스티커가 하나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 정말 독특하고 예쁜 게, 빈티지한 배경지인데, 인물이 그려져 있는 배경지입니다. 디자인당 3장씩 들어있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인물만 찍거나 잘라서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인물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한 배경지예요. 인물 스티커 대신, 요런 걸로 포인트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나 감성할 거 없이 너무 잘 어울리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배경지입니다. 요 옵션은 전부 다 여인들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받은 건 살짝 요정 컨셉이고, 중세 느낌 나는 고런 것도 있습니다. 고런 찐 빈티지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왕큰 대형 장미 스티커입니다. 뒤에 후백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요런 홀로그램이 마구마구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한, 고런 장미 스티커인데, 저는 보라색 색상을 받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씩 포인트로 사용해주기 좋습니다. 주변에 심플하게 꾸미고, 꽃 하나 이렇게 딱 붙여주면, 아주 예쁜 고런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빈티지한 배경지 하나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요렇게 박음질 되어서 나옵니다. 디자인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마지막 디자인입니다. 요런 식으로 뒤에 디테일한 사진이 나와 있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영어 레터링이 잔뜩 쓰여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마다 디자인은 전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레터링이, 쓰여져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한 디자인당 두 장씩 들어있고요. 보시면 모양이 요렇게 불규칙한, 네모모양이 아닌 종이입니다. 약간 되게 콜라주 느낌이 나는 배경지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으로 구성이 된 제품을 받았는데, 약간 레트로 하기도 하고, 쿨라주 느낌이라서, 요거 하나만 써줘도 화려할 것 같아요. 다른 거 레이어드를 조금 조금씩만 해줘도,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옵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것도 반응이 괜찮았던 인물 스티커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보다는, 삼궁같은 조그만한 사이즈에 잘 어울릴만한 디자인입니다. 하관이나 꽃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컨셉의 여자 스티커. 옵션별로 정말 예쁘기 때문에, 천천히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뒤에 후백이 연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냥 붙이셔도 좋지만, 흰 종이에 붙여서 잘라 쓰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배경이 진하지 않다면 그냥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배경지인데, 조금 비비드한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배경지입니다. 한 디자인당 3장씩 들어있고요. 저는 파란색 옵션을 받았는데,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화려한 배경지예요. 정사각형 모양의 사이즈가 꽤나 큽니다. 핑크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색감별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색감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오픈하자마자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진한 색감 배경지 찾으시는 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빈티지한 배경지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디자인들의 메모지들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흰색 글씨로 써져 있는 트레이싱지 있습니다. 꽤나 두껍습니다. 트레이싱지가. 여기는 조금 더 얇은, 다양한 그림과 무늬가 들어가 있는 메모지. 겹치는 거 없이 한 장씩 들어왔습니다. 한 디자인도 한 장씩. 그래가지고 요런 느낌입니다. 조금 깔끔하고 밝은 톤의 빈티지 배경지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옷과 관련된 옵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옵션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요런 밝은 배경지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스티커 북인데요. 디자인이 너무 잘 빠진 그런 제품입니다. 한 디자인이 두 장씩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거, 요렇게. 기본적으로 요런 필름이나 영화 관련된 스티커인데요. 레터링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쓰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칼선이 요렇게 나 있어서 뜯어 쓸 수 있고, 비침이 없는 제품입니다. 화지 제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요런 거는 비침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디자인도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감성이나 빈티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요거 강추 드립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요거는 화지 스티커 배경지입니다. 지금 4장밖에 없는데 한 장은 제가 이미 사용을 했어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펄감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반짝반짝하고 색감은 굉장히 화사합니다. 요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거 추천드립니다. 떼어 쓸 수 있는 화지 스티커. 비침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로 까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코 자체가 화려해서, 이 위에 크게 꾸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특수지 제품이고요. 색상도 정말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원래 센시어리에 요런 특수지를 판매하긴 했는데, 요거는 또 다른 느낌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진한 색감의 핑크색 욕점을 받았고요. 요런 그물 모양, 그리고 정말 손이 자주 가는 눈송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송이인데, 요거 앞에 한 장은 흰색이고, 뒤에는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골라 쓰실 수 있어요. 요런 망사도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핑크색, 앞에는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특수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엠복싱이 들어가 있는 종이 두 장이랑, 진한 핑크색 두 장, 소세지 색깔이라고 하나요?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소세지가 떠오르는 요런 색감에 종이 해가지고, 종이류는 총 세 종류가 들어있고, 앞쪽엔 전부 다 특수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투프에픽 세 가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세 가지를 골랐는데요.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요 특수지,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골랐고, 중간에 보여드렸던 인물 배경지. 정말 인물의 퀄리티가 우수하기 때문에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 하나 골랐고, 마지막은 스티커북의 퀄리티나, 디자인이 너무 우수해서 요거 골랐습니다. 오늘 요렇게 센시어리의 신상을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신상은 이미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원하시는 제품을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 할인 쿠폰을 또 증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